반갑습니다. 학습하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선생님한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안내하려고 이렇게 커리큘럼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쌤이 공지사항에도 이미 올렸거든? 근데 이제 그 공지사항 본 친구들 또는 또 안 봤을 수도 있어서 쌤이 영상으로 또 이제 자세히 얼굴 보면서 설명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니까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이 커리큘럼 안내는 고2 대상이야. 그래서 이제 개정생명과학 1을 가지고 내신을 준비하고자 하는 고2 학생들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강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면 고2를 위한 만점 개념이라고 하는 강의가 이렇게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개념과 문제가 개념하고 문제풀이가 대략 한 9대 1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문제 몇 개 쌤이 보충으로 또 올려준 게 있잖아, 그치? 그런 것까지 따지면 한 8대 2까지는 갈 수 있어. 이 정도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완강이 돼서 있습니다, 그죠? 이제 만점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1학기 중간, 2학기 중간,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보라고 쌤이 여기다가 1단원, 2단원, 3단원, N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나 또 만들어놨어, 그죠?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거든. 여기는 이제 핵심 개념 요약하고 핵심적인 요약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2대 8 정도의 비중으로 강의가 있을 거거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유전이 포함되는 거죠? 4, 5단원, N제 이렇게 단원을 생략하자. 이렇게 또 구성이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 2대 8 정도의 비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완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쌤이 생각을 해봤지. 처음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뭘 더 주고 싶고 인터넷 듣는 친구들도 좀 관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걸 만들었어. 이 만점 개념에다가 쌤이 추가를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뭐 할 거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뭐 서술하시고 거창하게 쓰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단답형 서술형들을 많이 하더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빈칸 넣기. 이거 단답형 서술형을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단답형 서술형 대비에 빈칸 넣기랑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는가. 이걸 쌤이 좀 보려고. OX. 이거를 지금 만들었어.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 이거 프린트로 올릴 거야. PDF로 파일을 올릴 거니까 파일이 아니라 파일이 아니냐. 파일을 올릴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OX. 빈칸과 OX를 쌤이 지금 찍어서 또 올릴 거고 문제는 당연히 올릴 거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될 겁니다. 해서 강의를 찍는 이유를 잠깐 소개할게. 사실 이거 이제 펴가지고 그냥 이게 뭐다 뭐다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손쉽게 풀 수 있으면 강의 영상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는 학생들이 있어. 또 혼자서는 조금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강의 공부를 좀 시키려고 강의를 보게 하려고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프린트해가지고 잘 하겠어. 그러면 안 봐도 돼. 알겠지? 다 맞췄어. 그러면 안 봐도 돼. 그런데 하는데 다 틀렸어. 그럼 봐. 알겠지? 그래서 이게 교환으로 올라가고 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만점 개념 강좌 뒤에 붙어서 계속 쭉쭉 이어질 거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여러분 교과서마다 탐구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치요?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이 탐구 내용들도 다 올려줄 거야. 그런데 실은 이 만점 개념에서 개념 수업하면서 얘기 다 했었어. 그런데 한 번 더 복습하자고. 우리는 고2니까 고3들처럼 크게 크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꼼꼼하게 가는 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탐구 내용들 탐구 실험탐구 탐구라고 쓸까 그냥? 이렇게 탐구 내용들도 쌤이 교환으로 올릴 거고 이것도 쌤이 영상으로 찍어서 붙여줄 거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이런 글도 또 있더라고요. 쌤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특수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내가 다 강의 촬영 해줄게.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셔도 괜찮아.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거든. 거의 다 이 소개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라서 그걸 먼저 꼼꼼하게 강의를 좀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여러분들이 추가 요청한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업로드해서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봐봐. 실제 개정되면서 차이가 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만점 개념에 있는 유전 이제 4단원 여기 유전 이 정도에서 맨델이 빠졌죠. 그치? 그런데 니네 쌤 강의 잘 봤으면 이런 거 느낄 거야. 맨델에 대한 내용을 쌤이 수업했어. 벌써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쌤이 문제를 딱 교과서를 딱 봤는데 맨델을 빼고 나서 시험을 내면 이 변별력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만점 개념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맨델에 대해서 미리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맨델을 배우게 된 학교가 한 반은 좀 될 거야. 한 반 50에서 60% 될 텐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만점 개념에 다 있고 또 4, 5단원 NJ 파트에 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맨델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추가된다고 느낄 수도 있어. 쌤이 이제 맨델을 조금 요약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쌤한테 요청하시면 돼. 알겠지? 예전에는 맨델만 가지고 막 6시간, 7시간 수업을 했었는데 이 개정교과에서는 쌤이 한 2시간 정도 배치를 해서 수업을 했단 말이야. 만약에 더 깊숙한 내용들이 있어. 그러면 쌤이 그 내용들 계속해서 붙여줄 거니까 Q&A 게시판에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연관이 빠졌잖아. 우리 계정에서는. 그죠? 근데 학교에서는 연관 나올 수도 있어. 쌤이 연관 미리 다 수업했잖아. 그리고 고3에서도 계정교과에서 빠지긴 했으나 시험에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혹은 A와 B라고 하는 게 하나의 혹은 동일한 염색체에 위치한다. 이렇게 연관관계를 제시해 줄 수도 있어. 자료 제시로 연관이 나올 수 있을 거거든. 근데 이게 무턱대고 연관이 빠졌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안 돼. 알겠지? 쌤은 이미 다 이거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우선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9대 3대 3대 1 뭐 예를 들어 2대 1대 1대 0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한다면 쌤이 그 내용까지 추가를 해 줄 테니까 이런 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쌤이 여러분한테 안내한 게 이런 거죠. 빈칸과 OX 그리고 탐구가 추가돼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다 제공해 줄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런 거야. 이해됐어? 해서 이제 꼼꼼하게 요거 먼저 봐야 돼. 이걸 안 보고 막 딴 거 보면 의미가 없고요. 이거 본 다음에 스스로 연습하시고 강의 보시고 이거는 한번 교과서 살펴보시고 강의 보시고 그리고 시험 전에 직전에 한 1, 2주 정도 시간 잡아서 N제 문제를 쫙 풀면 완벽한 내신 대비가 될 걸로 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 각각 상황에 맞게끔 공부하시고 혹시라도 한 번 봤는데 모르겠어.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봐도 돼. 처음 보는 건데 한 방에 다 알아. 그럼 천재지. 보통 그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르는 건 언제든 질문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쌤은 커리큘럼 여기까지 할게. 수고하셨고 쌤이랑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